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구요 셀트리온 이례적인 공시 레키로나 글로벌 판매 본격화 하나 아 본격화 시작된 거죠 이례적인 공시를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레키로나 485억원 공급 첫 단독 공시 예전에는 항체 치료제 말고 뭐 우리 램시마, 램시마, 에스시, 툭시마, 허주마 그런 의약품하고 같이 묶어서 공시를 냈었잖아요 셀트리온이 그런데 이번에는 단독 공시를 낸 거예요 PO 2개를 합쳐서 10월 25일 26일 그러면서 이 분식회계 논란 나오는 상황 허수 가능성 낮아 이틀 걸친 계약 합산 공시 이례죠 그렇죠 지금 분식회계라고 한걸레에서 셀트리온을 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뭐 밀어내기 매출을 하기 위해서 공시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허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두 건의 이 레키로나의 공급 첫 단독 공시이고 두 건의 계약 내용을 담은 공시라는 점 등에서 레키로나 글로벌 수출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 본격화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어떤 주주들입니까 각국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거 다 찾고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 했냐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급에 공급하는 레키로나의 가격 규모가 처음으로 명시돼 주목을 모은다 그죠 단독으로 레키로나라고 하고 48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음 레키로나를 어느 정도 팔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1,3분기 동안 국내 매출 합쳐서입니다 5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구요 500억 원 1분기 또 3분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2만명 정도 투약을 했잖아요 2만명이니까 원가 4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만명이면 지금 한 50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한화 투자증권에서는 1,3분기 매출 규모를 452억 원 한화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시한 레키로나의 공급 규모는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연히 유의미한 거죠 그죠 지금 EU 조달은 27개국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일부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조심해 누구 공매도들 갑니다 분명히